루비 책밤 연마 최만식 1. 손가락 한 토막 1. 겨울이 방금 물러가고 난 어설픈 자리에 아직 봄빛이 살아르지 못한 3월 초생 늦은 아침 산보객들의 그림자까지도 드물어진 계동중앙학교 뒷산 송림의 베어낸 소나무 등걸에 우두커니 걸터 앉아있는 영혼은 무엇인지 안타까이 기다리는 눈으로 헤어져가는 산보객을 도로 여살펴보고 있다 차차 분명해지는 햇발이 솔잎 사이로 비쳐 들어온다 비치는 햇빛이 반갑다고 높다란 소나무 가지에서 솔새가 가느다랗게 제재거린다 무거운 침묵에 잠긴 대궐 뒷곁에서는 아침거리를 찾는 솔개미가 한 마리 삐 뾰로로 울면서 공중을 두루 날고 있다 중앙학교에서는 학생이 점점 모여드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차차 유란해 간다 마침내 땡땡땡 종소리가 울린다 종소리에 정신이 드는 듯이 영혼은 앉았던 소나무 등걸에서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에휴 뭐 일거리가 좀 생겼으면 그저 시뻘건 피가 흐르는 사건 확 부딪혀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큰 사건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에휴 괜히 있을 데 없는 생각에 사람이 침울해져서 미상불 무얼로 보나 영혼은 침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우선 천석거리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아 그것을 착실한 사음에게 맡겨두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터요 또 그의 인생관이나 관념이 낙천적이며 건실한 지라 그 방면으로부터 갑자기 번뇌로운 변화와 타격이 생겼을 리는 없는 것이다 나이도 스물일곱이니까 인시반 밖의 청소년에게서 보는 막연한 번민도 없을 것이다 아직 결혼도 아니했고 양친도 다 돌아갔으니 아무런 가정적 계루도 없다 보통 학교로부터 중학교, 대학까지 정규로 마치었고 스포츠에는 무엇에나 능하지만 그중에도 유도와 철봉과 권투에는 전문적 기능이 있다 서적은 대개 과학서류를 보고 평소에 하는 일은 응용화학과 전기에 관하여 그의 집에는 그 방면에 전문가도 부러워할 만한 실험실이 완비되어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사람이 생김새도 싱겁게 크다거나 잔망스럽게 작지 아니하여 좋은 체격이요 타고난 천성이 쾌활하여 까스럽지 아니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고 있다 어느 외딸을 둔 과부, 만화님이 있다면 사위감으로 침을 삼킬 만한 좋은 청년이다 이러한 그인이 무엇으로 보나 우뇌와 수심이 생길 리가 없을 터인데 요새 며칠은 그가 혼자 있을 때면 아주 알아보게 우울하여진 것이다 물론 그새 해내려오던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도장에 들어가 철봉과 권투에 연습을 한다 목욕을 하고는 그 길로 중앙학교 뒷산으로 아침 산보를 올라간다 돌아와서는 조반을 마치고 나서 책을 보고 연구실에 들어가 실험을 하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에는 기쁜 마음으로 당길성 있게 해오던 것인데 요새 며칠 동안은 마치 도는 기계가 동력이 그쳐도 타성적으로 그냥 돌듯이 무심중에 내키지 않게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있는 때 실상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지만 더욱이 아침 산보를 왔을 때에는 유달리 더 침울해지곤 한다 오늘도 아침에 산에 올라와서는 약수 먹기는 젖혀놓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같고 찾는 것도 같이 이 골 저골로 돌아다니다가는 이 소나무 등골에 걸터 앉아서 평소에 정한 시간보다 삼십 분이나 더 보내고 겨우 중앙학교의 상악종 소리에 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야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막 한걸음 내어디드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2. 등 뒤에서 영호를 부르는 사람은 오복이라는 자동차 운전수다 자동차 운전수라니 영호집의 자동차 운전수는 아니다 영호가 사준 자동차를 가지고 경성자동차부라는 택시집에 붙여서 먹을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복이가 이렇게 일찍이 더구나 산에까지 찾아온 것은 예사일이 아닌지라 영호는 즉각적으로 일거리가 생긴 거라고 짐작하고 침울하던 기분이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웬일인가? 이렇게 인사하듯 묻는 말이나 그 속에는 막연한 기대를 머금었건만 오복이는 영호의 명상을 깨트린 것만이 미안한 듯이 그저 빙그레의 웃으며 대답을 한다 뭐 그저 좀 뵈러왔죠 응 그럼 집에서 기다리지 이렇게 가벼운 실망을 느끼면서 대답하는 영호는 그래도 오복이가 대소롭지 않은 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 아니했으리라고 믿는지라 무어나 그의 얼굴에서 찾아내려고 유심히 훑어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아니오시길래 저도 삼뽀삼호 올라왔지요 사실 영호의 삼뽀하는 시간은 매우 정확하였었다 6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1시간 동안 하고 목욕하는 데 30분 그리고 삼뽀하는 데 1시간 그러니까 8시 반이면 의뢰 산에서 돌아오건만 오늘 뿐 아니라 연애 여러 날은 9시가 지나도록 돌아가지를 아니한 것이다 아 참 요새는 내가 산에 와서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영호는 자기의 잘못이나 소아 사람에게 들킨 듯이 얼버무린다 그러고 나서 화제를 돌려 그래 요새 버리는 심심치나 하는가 뭘요 그저 그 대중이죠 이제 봄이 되고 하면 차차 나아지겠지 그렇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잠시 말이 없이 걸어 내려왔다 영호는 오복이가 이렇게 긴이 찾아와서도 찾아온 유권을 곧잘 이야기 아니하는 것이 그러면 또 교통사고나 일으켜 과료나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 변통을 해달라고 오기는 와가지고 어려워서 손법 말을 꺼내지 못하지나 아니하나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복이는 오늘 아침에 영호에게 보고할 조그마한 일거리를 발견해가지고 온 것이었었는데 그가 며칠 사이에 사람이 변한 듯이 우울해진 것을 보고 무슨 딴 근심이 생겼나 하여 그다지 신통스러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일거리를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선생님 요새 무슨 근심되시는 일이 계셔요? 한동안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오복이는 필경 이렇게 물었다 왜? 하고 영호는 오복이를 돌려보며 반문을 하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남이 알아보도록 침울해졌나 허허 이거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쾌활하게 웃어 보였다 자네 보기에 내가 뭘 근심하는 것 같은가? 네 어쩌니? 아까도 등 뒤에서 한참이나 서서 보았는데 꼭 정신없는 이 같아요 앉아 계신 것이 그러고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고 오복이의 말에 대답이 없이 또 한동안 걸어오던 영호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아주 지성으로 묻는다 자네 연애해봤나? 네? 너무도 의외의 말인지라 오복이는 발을 멈추고 서서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묻는가 싶어 영호의 얼굴을 아주 빡금히 치어다본다 왜 그렇게 놀래나? 자네 연애해본 적이 있는가 묻는 말인데 오복이는 비로소 싱글의 웃으며 이제 속을 알았다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웃는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뗀다 연애요? 더러 해보았지요 왜요? 글쎄 물어보는 말이야 영호는 다시 말을 끊고 묵묵히 걸었다 그들은 벌써 중앙학교 운동장 가운데까지 이르렀다 넓은 운동장이 심심한 듯이 텅 비었다 오복이는 이거 우리 선생님이 겨코 연애병에 걸리고 말았구나 그러나 다른 병과 달라 되레 다행이다 생각하고 더 물으려고도 아니하고 걱정도 놓아버렸다 그러나 중앙학교 문 밖을 나섰을 때 영호는 다시 발길을 멈추고 오복이를 돌아보며 묻는다 자네 오스카 와일드의 더스 핑크스 위드아웃 어스 시크릿 이라는 소설 읽어보았나? 3 오복이는 정규로 중학까지 마친 터이나 제게 묻는 영호의 그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네? 자네는 안 보았으리라마는 하고 영호는 설명을 한다 더스 핑크스 위드아웃 어스 시크릿 이란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이 어느 착잡한 거리에서 누른칠을 한 마차를 타고 있는 썩 눈에 드는 여자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 그 여자를 다시 좀 만나볼 양으로 매일 그 거리에 나와서 마차란 마차는 모조리 끼욱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필경 어느 연애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잠시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선생님도 인제 만나시기는 만나시겠습니다 오복이는 영호가 채 말도 끝내기 전에 웃으면서 말어리를 자른다 뭐 어째? 영호는 나무라는 듯하나 눈으로는 웃는다 이 사람 소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나기는 누구를 만난단 말인가? 아따 그렇게 시치미를 떼실 것도 없고 또 못 만나신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마추어 탐정 백영호씨요 또 그 수하에 이 오복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들 못 찾아내겠습니까? 오복이는 신이 나서 활개를 크게 치며 뽐낸다 그러나 영호는 고요히 고개를 흔든다 그건 안 돼 내가 무슨 탐정을 직업적으로 하는 바도 아닌데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찾아내려 드는 것은 어쩐지 불순하고 죄스러운 것 같아서 이 말에 오복이는 하하하고 크게 웃는다 제가 잘 알아맞혔죠? 어쨌거나 선생님이 연애병에 걸리신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네 영호는 힘없이 대답을 한다 바로 한 십여일 전 일이었었다 영호가 아침 산보를 하고 내려오느라니까 그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산보객의 한 쌍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다 하나는 남자 노인인데 허연 수염이 탐지게 낫고 부대한 몸에 잘 어울리는 커달란 외투를 입었었다 그 옆에는 멀리서부터 보아도 간이 알프고 청초하게 생긴 배젊은 여잔데 윤희 번질번질하는 털 외투에 역시 새까만 전 없는 모자를 썼었다 외투를 벗으면 하늑하늑한 보드라운 양장을 했으리라고 영호는 생각하였다 영호와 그 한 쌍 남녀가 가까이 마주쳤을 때 조련이 무엇에 놀라지 아니하는 영호 것만 눈이 번쩍 띄었다 영호는 자기가 평소에 애인으로 공상에 그려보던 그 여자를 현실에 만나는 듯 하였다 갸름한 얼굴에 연여같이 노부란 코 조그마한 입 역시 어린듯이 조그맣게 올라붙은 아래턱 그리고 영롱한 두 눈 여자와 만난 것은 영호에게 커다란 경이오 또한 견딜 수 없는 기쁨이었었다 두 사람을 지나쳐놓고 영호는 채무도 없이 돌아서서 그들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늘 하이일만 신었던 듯한 걸음매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나 호리호리한 뒤태도까지도 영호가 심중에 그리던 그 여자와 꼭 같았다 영호는 그렇게 놀라기는 하면서 그래도 탐정식으로 여러가지 것을 관찰하였다 즉 그 노인과 여자가 얼굴 모습이 비슷하니 부녀간이라는 것 그들의 입은 외투며 더욱이 노인을 쓴 모자로 보아 중국 방면에서 돌아왔으리라는 것 여자는 무엇인지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에 볼에 가벼운 그림자가 끼고 또 안색이 약간 창백하다는 것 그 뒤 닷새 동안 그렇지 아니하여도 명랑한 영호의 마음은 더욱 명랑하여 졌다 그는 산보 시간을 변경하여 8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래야 그는 그들과 같이 산보를 하고 또 물터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취훈정 산보터의 참새들은 이 새로 나타난 큰 노인과 어여쁜 여자의 이야기로 꽃이 피었다 영호도 그 틈에 끼어 그 부녀의 내력과 근지를 들을까 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4. 그들 부녀의 그림자가 산보터에 나타난 지 닷새 만에는 그들이 의외에 나타났던 것처럼 역시 의외에 사라지고 말았다 영호는 그 나흘 동안 그들을 세세히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자체가 남의 눈에 몹시 띄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남의 주위를 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가 완연히 보였다 누가 자기네 행동을 감시하지나 아니하나 하고 줄곧 사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나였다 그리하던 끝에 필경은 발자국이 뚝 그쳐버리고 말았다 영호는 이래 침울하여 졌다 그는 렘이제라블의 한 장면을 생각하였다 장발장이 코세테를 데리고 공원에 산보를 늘 나오는데 줄리앙이 그들을 추근추근하게 따르니까 그만 갑자기 자취를 숨겨버린 그와 꼭 같은 경우라고 영호는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영호는 연연한 생각 외에 그들에게 필시 깊은 속사정이 있으리라는 호기심까지도 벗썩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 번이나 하려면 할 수 있는 탐정적 수단으로 그들의 거처를 탐지하며 그 근지와 내력을 알아내어 볼까 하였으나 그것이 어쩐지 죄스러운 성만 싶어 차만 손을 대지 못하고 혼자서 그와 같이 민민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영호와 오복이는 묵묵히 걸어서 집 문 앞까지 이르렀다 문 앞에는 오복이의 자동차가 놓여 있다 두고두고 참고가 되겠으므로 여기서 잠깐 영호집의 구조를 이야기해 두기로 했다 작년 가을에 영호는 개동 위생개터의 주택지의 동편 언덕 위에 그 중에도 훨씬 남쪽으로 당겨 자기가 순수 설계한 양옥을 지었다 한 열두어 층 되는 석축을 올라오면 나직한 벽돌 땀에 역시 나직한 회색 철문이 달려 있다 문을 들어서면 그다지 넓지는 못하나 손으로 쓰다듬은 듯한 정원이 있다 정원과 연하여 바로 서양의 석조 양옥이 서서 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올라서면 바른 편에는 2층으로 올라서는 층계가 있고 복도가 막다른 곳에 서생겸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상준의 방이 있다 그곳에서 다시 복도가 바른 편으로 굽어가지고 좌우로 방에 하나씩 있고 복도는 그대로 부엌에까지 뻗치었다 이 좌우로 있는 방 가운데 상준이가 거쳐하는 방과 접한 왼편 방에는 친모 겸 식모로 있는 노인이 거쳐하고 바른 편 방은 주부의 방으로 예정한 것이나 지금은 식당으로 쓴다 2층은 층계로 올라가면 한가운데로 복도가 있고 그 좌우로 전부 영호가 쓰는 방이 있다 왼편 큰 방이 실험실이요 바른 편으로 첫 번에 있는 것이 응접실 겸 항용 거쳐하는 방이요 그 다음 것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서재 겸 침실이다 이 방만은 심지어 소재까지도 영호 자신이 하지 아무도 들인 적이 없다 아무도 들인 적이 없다니 말이지 그러한 곳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지하실이다 지하실의 원문은 부엌으로 통하였으나 굳게 잠기어 있고 그 밖에는 어디로 통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또 누가 알아내려고도 아니한다 2층 복도에서 다시 더 나아가면 층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뒤 우란에 지은 도장으로 통한다 이 도장은 한 편이 광이요 그 다음이 도장이요 그 옆으로 목욕탕이 붙어 있다 아래층 식당에서 영호와 오복이는 맞상을 하여 조반을 먹었다 조반 후에 영호는 2층으로 올라가고 오복이는 일단 자동차에까지 다시 나와 운전대 쿠션 밑에 넣어두었던 소포 같은 꾸러미를 꺼내가지고 다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갔다 영호는 응접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오복이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방은 복도로부터 들어오는 도어가 있고 동편과 남편으로는 두터운 비단 커튼을 가린 두 겹 유리창이 달려있다 그리고 침실로 통하는 도어가 있다 방 안에는 한가운데 조그마한 둥근 탁자와 또 암체어와 소파가 두어개 있고 전화가 침실편 벽에 달렸을 뿐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물론 사방 벽에는 그름직한 그림의 액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영호와 오복이는 탁자를 사이에 주고 마주대하여 앉았다 탁자 위에는 지금 오복이가 가지고 들어온 소포 같은 꾸러미가 놓여있다 이것이 장차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킬 장본인 줄은 두 사람이 아직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5. 영호는 소포꾸러미를 집어들고 앞뒤로 살펴보며 묻는다 이게 웬거냐? 위선 좀 풀어보세요 아무래도 무슨 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끈을 풀까요? 하고 오복이는 손을 내어민다 가만있어 영호는 오복이의 하던 말은 듣지도 아니한 듯이 소포꾸러미의 이상한 주의가 점점 깊이 끌려간다 그는 혼잣말같이 종아거린다 그 이상한데 경성 가희동 215번지라고 썼지만 가희동에 웬게 215번지가 있나? 그렇죠 서울 안에 200번지가 넘어가는 데라고는 관철동하고 청진동하고 그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것부터 조건이 상당히 붙는 거야 가만있자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있는 실험실로 들어가더니 강도의 확대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포에 붙은 우표와 스탬프를 비추어본다 이건 완전히 트릭이야 스탬프는 광화문 우편구 것인데 그리고 날짜가 이거 7, 6, 10이라고 박혔으니 벌써 재작년 것이지 그런데 보게 하고 영호는 확대경을 옆에 놓으면서 뒤집어 놓은 소포를 가리킨다 발신지가 군산 산상정 18번지라고 썼지? 분명 이 발신인 유대설이란 것도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일 것에 그것뿐인가 이 소포를 싼 하도롱지를 보든지 잉크빛을 보든지 재작년 6월에 띄운 거라면 이렇게 말쑥하고 새로울 리가 없는 거야 지문이나 남아있나 볼까? 자네도 이리 오게 영호는 오부기를 데리고 건너편 실험실로 들어갔다 조선 방으로 하면 무려 여섯 가는 됨직한 넓은 방에 가로는 약품과 기계들을 넣은 장이 군데군데 들려 놓여 있다 실험대는 둘인데 하나는 화학실험대요 하나는 전기실험대다 그리고 남편 구석으로는 사진암실이 있다 오복이는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실험에 주력했기 때문에 서툴지가 아니하다 영호는 물론 처음부터 조심해서 만지었고 오복이도 줄곧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지문이 나타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것은 아닐 것이다 영호는 조심스레 그리고 세밀하게 실험을 해보았으나 풀칠을 한 한 곳과 우표붙은 한 귀퉁이에 아주 희미하게 지문처럼 생긴 것이 있을 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다 원체 종이가 하도롱지인 까닭에 확실한 지문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소포 가짜 소포를 풀어보기로 하였다 이 소포가 가짜요 그것이 오복이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미상불 약간의 위험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호가 과거 과거라야 최근 3,4년 사이지만 아맘니에 남의 원망을 산 몇 가지 일이 있었던 때문이다 즉 그의 탐정적 활동으로 인하여 그러니 원혐을 먹는 사람이 위험한 폭약 같은 것을 이처럼 트릭을 써서 보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영호나 오복이나 말은 아니하지만 두 사람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었고 더욱이 오복이는 자기가 그것을 얻어 가지고 온 만큼 속이 죄었다 그는 풀어보지 말고 그대로 경찰서에 습득물로서 가져다 주자고도 하고 싶었으나 영호의 고집을 잘 아는지라 말을 내지 못하였다 영호는 그러는 사이에 벌써 손가위로 묶은 녹근을 자르고 와삭와삭 소리가 나는 하도롱 종이를 펴기 시작한다 하도롱 종이 속에는 신문지가 한 겹 쌓여 있고 또 신문지 밑에는 유지로 한 겹이 쌓여 있다 차차 깊이 들어가면서 오복이의 얼굴에는 물론이요 영호의 얼굴에도 긴장한 빛이 완연히 나타나 보인다 유지를 풀고 나니 허연 손뭉치가 나온다 무슨 냄새가 나나 하고 영호는 코를 벌렁거렸으나 아무 냄새도 나지 아니한다 옆에 놓인 두 개의 핀셋을 집어 영호는 더욱 조심하여 손뭉치를 해치었다 보통 양약국에서 파는 탈지면이라 둘둘 만 것이 곧잘 풀어진다 다 헤쳤을 때 그 속에서 나온 것 영호와 오복이는 다 같이 너무도 의외로움에 그리고 이상스러움에 앗 하고 놀랐었다 6. 손가락 한 토막 손뭉턱이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사람의 손가락 한 토막이다 속 부끄러움이가 상당한 조건이 붙는 것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짐작지 못한 바가 아니나 명민한 영호로도 그 속에서 사람의 손가락 한 토막이 굴러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 너무도 그로 100%의 사실을 의외에 접한 영호 그리고 오복이는 잠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영호의 탐정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핀셋으로 손가락을 집어들고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인데 바로 대밑에서 잘랐기 때문에 형상으로 보아 왼편인 것이 분명하다 피가 몹시 엉겨붙은 것을 보면 산 사람의 것을 잘라낸 것이오 살에 변색한 정도와 피에 엉긴 정도로 보아 사흘이나 이틀 전에 자른 것이다 검푸르게 변색이 되어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주름살이랄지 손톱으로 보아 젊은 사람의 것은 아닌 듯하고 그러나 황한 일을 하거나 하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오 손끝이 고운 신세 편한 사람의 것이다 손가락 등에 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신에도 털이 적고 수염도 별로 없을 것이며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것이었었다 영호는 마치 골동폰 수직관이 무슨 진기한 고물이나 발견한 듯이 이 끔찍한 손가락 토막을 흥미 깊게 세세히 조사하고 나서 다시 지문을 뜨고 또 석고로 모형까지 떠놓았다 그리하는 동안에 오복이는 묵묵히 영호의 눈치 빠른 조수 노릇을 할 따름이다 지문을 뜨고 석고로 모형을 뜨고 그러고 난 뒤에 영호는 손가락 토막을 전처럼 전했었던 재료로 감쪽같이 도로 싸놓았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걸터 앉아 담배를 붙여 물고는 오복이 덜어 비로소 그것을 얻은 경로를 묻는다 오복이의 말은 다음과 같다 그날 아침 오복이가 붙어있는 경성 자동차부에 여자 손님 하나가 나타났다 마침 오복이의 번이기 때문에 그 여자 손님을 태우고 경성역까지 나갔다 경성역에 도착한 것이 8시 5분 여자 손님은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1원짜리 두 장을 핸드백에서 꺼내어 오복이를 주었다 오복이는 식전 마수에 너무 반가워 너무 많습니다 꼬하니까 그 여자는 생긋이 웃으며 네 그냥 받아 드세요 하고는 대합실로 들어가 버렸다 오복이는 속으로 오늘 마수거리를 잘했구나 싱글벙글 자동차를 몰아 들어왔는데 자동차부에 돌아와 보니까 차실 안에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이 손가락 토막을 싼 소폭구름이었었다 항의용 같으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든지 도로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겠지만 택시값이 80전인데 팁을 1원 20전이나 주고 또 고운 미소까지 보여준 마수거리의 어여쁜 색시였던지라 그의 미소를 또 한 번 즐길 겸 오복이는 선자리에서 자동차를 몰아 다시 경상역으로 나갔다 대합실로부터 식당, 티룸, 이발소까지 고비 샅샅이 찾아보고 또 입장권을 사가지고 플랫폼까지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그 여자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할 수 없이 소포에 쓰인 대로 가희동 215번지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가희동의 215번지란 잊지도 아니한 것이니 그러면 이게 분명 조건이 붙은 것이라고 영호에게로 가지고 온 것이다 영호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팁 1원 20전이 그 소포를 경찰서에 가져다 주라는 수수룰세 네? 경찰에 가져다 주라고요? 오복이는 의아해서 묻는다 그래, 그러나 그건 차차 알고 그 여자가 대관절 어떻게 생겼다나? 아주 상이아요 상이아요 얼굴이 갸롬하니 코가 오뚝하고 입이 어쩌면 그렇게 암상스럽게 예쁜지 턱은 더 예쁘지요 오복이의 말에 점점 놀라운 빛을 띄던 영호는 갑자기 옷은? 하고 묻는다 양장이죠? 새까만 털 외투에 오복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영호는 응!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7. 영호는 반사적으로 다시 의자에 훨씬 주저앉는다 그의 얼굴에는 일시에 피가 물려올라와 벌겋게 상기가 되고 눈은 참담하다 할 만큼 번쩍거린다 조그마한 감장 모자를 썼지 키가 호리호리하니 날씬하고? 영호의 논란인데 따라 놀란 오복이는 묻는 대로 고개를 끄덕거린다 영호는 걷잡을 수 없이 머리가 혼란하여졌다 손가락 토막을 싼 가짜 소포를 오복이의 자동차 속에 버리고 간 것은 갈대없이 산보터에 나타났던 그 여자다 그 여자 첫인상이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연연한 그리움에 잊지 못하던 그 여자다 그 여자가 이 확실히 범죄 범죄라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상필 무서운 성질을 띈 이 범죄에 관계하다니 그는 오복이가 한 말에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다시 한번 다지어 묻는다 얼굴이 갈로움하고 덜 외투에 까만 모자 네 참 영호는 문득 생각난 듯이 묻는다 말소리는? 어때? 무슨 사투리가 없어? 영호는 그의 말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글쎄요 약간 남도 사투리가 섞였던 것도 같은데 그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남도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영남 사투리가 다르잖나 글쎄 그것을 자세 오복이는 주의하지 않냐 실수에 무렴한 듯이 말끝을 흐린다 영호는 팔로 몸을 짚고 새끼 손톱을 야긋야긋 씹으면서 골똘히 생각을 한다 선생님 아시는 이 아이오? 오복이는 머뭇머뭇하다가 물어보는 것이다 음 그러나 자네만큼밖에는 나도 몰라 오복이는 그 말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영호는 설명을 한다 산보터에서 몇 번 만난 것 뿐이다 오복이는 싱글시 웃었다 그러고 석으로 우리 선생님이 모처럼 애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가 갑자기 어대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가 이 소포에 관계된 인물이다 그래서 저렇게 흥분이 되셨구나 영호는 오복이가 그 속을 짐작하는 것을 보고 역시 고미소를 띄고 일어섰다 그의 심중에는 벌써 계획이 들어섰다 자 한바탕 해보세요 이 소포는 어쨌거나 저편이 고의로 세상에 주목을 끌려고 자네를 시켜 경찰서에 보내자는 것이니까 좌우간 경찰서에 가져다 주게 그러면 그것이 신문에 날 것이고 거기 따라 사건도 한 걸음 더 진전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냥 누가 자동차 안에 정거장에 나갔을 때 말이야 자네 모르는 사이에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 그 여자 말은 일체 입 밖에 내지 말란 말이야 네네네 그러고 지금 내려가는 길에 제동 파출소에 들러서 시치미를 뚝 떼고 가이동에 서광옥이라는 사람이 어느 번지에 사나 물어보란 말이야 서광옥이 이 소포의 수신인 말이야 헛걸음이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역시 막상 모르니까 자네가 오늘 나차 아니 밤차로 가도 관계치 않겠지 밤차로 군산까지 가서 산성정 18번지를 좀 조사해 가지고 오게 네 그러면 위선 제동 파출소에 가서 알아보고 전화를 건 뒤에 경찰서도 가겠습니다 응 오복이는 소포를 들고 나갔다 오복이를 보내고 나서 한 15분가량 영호는 깊은 생각이 잠겨있는데 등 뒤에서 전화벨이 따르르 하고 울린다 8 영호는 일어나서 수화기를 떼어들었다 전화는 오복이에게 해서 온 것이다 지금 와서 호족대장을 뒤져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대요 응 알았어 지금 경찰서로 가겠지 가만히 있자 그걸 가지고 도로 오게 무슨 생각으로 영호는 오복이더러 도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오복이는 곧 돌아왔다 왜요? 더 조사해 보실 것이 있어요? 아니 그걸 자네가 직접 가지고 가면 괜히 자네한테 혐의가 돌아와서 성가시어 그도 그럴 듯한 말이다 불난 것을 보고 불이야 소리친 사람을 먼저 조사한 듯이 영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책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가짜 소포를 거기다 쌌다 경찰을 괜히 우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몰려다니면 쓸데없이 성가시고 우리 활동만 방해되니까 이놈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가란 말이야 가서 변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게 슬그머니 속의 것만을 풀어놓고 책보는 포켓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 백화점에서는 찾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보내겠지? 알겠나? 네 오복이는 보혈산 것을 맡아 가지고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 조합에 들러서 어딘지 아나? 모르지만 아무 여관에나 전화로든지 물어보면 알겠죠 응 알아 가지고 찾아가서 여관 일란표 한 장을 얻어 가지고 오게 인쇄해 두고 쓰는 게 있으니까 오복이는 책보에 싼 것을 받아들고 물러나갔다 영호는 남편 유리창 앞에 놓인 암체어에 푹 걸터 앉아 창밖을 내어다보고 있다 몇 줄기 살이 오른 듯한 따스한 볕이 유리창으로 쪼여든다 바로 눈 아래 휘문학교 운동장에서는 새까만 학생들이 그득 들어서서 암을 거리고 있다 휘문학교 정원에 서 있는 포플라의 나무 끝이 제법 파릇파릇하다 멀리 보이는 남산에는 엷은 아지랭이가 끼어 아른거린다 다른 날이라면 영호는 완연히 보이는 봄빛에 반가이 벌써 봄인가? 하고 즐겨 했겠지만 지금은 딴 생각이 골몰하여 그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그의 눈에는 산보터의 그 여자의 환영이 보일 뿐이다 산보터에서 만나던 그 여자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른 그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소포처럼 싼 것을 자동차에 내버리고 달아나는 역시 그 여자 내보살 외아차 겉은 그렇게 상냥하고 착하게 생겼으면서 속은 악독한 범죄를 하는 요부? 독부? 영호는 혼자 이렇게 중화거렸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흔든다 아니, 그럴 리가 없겠지 분명히 무슨 깊은 사정이 있는 일이겠지 허, 이거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 못해 안됐군 영호는 일부러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 여자에게 연연한 정이 끌리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만 감정적으로 돌아가며 깨달은 것이다 좌우간 일은 용의치 아니한 일이다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것을 일부러 경찰이 알고 세상이 알게 하느라고 가짜 소포를 만들어서 내버렸으니 말하자면 어느 큰 범죄의 준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이면에 있는 인물들이 경찰의 수사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렇지 아니하면 결사적 내용을 가진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큰 도적질이 아니면 복수의 행동일 것이다 이렇게 차차 추리를 해가고 있는 판에 서생인 상준이가 올라와서 손님이 왔다는 말을 한다 손님? 누구야? 웬 안노인이야요? 전에 선생님이 계시던 집주인이라는가 봐요 마침 쿵쿵거리며 층계에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니 도어를 밀어져치고 안노인 하나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선다 영호가 작년까지 객지 생활을 하는 동안 한 이태나 하숙을 하고 있던 집 노인이다 노인이라야 오십밖에 안이 되었지만 백서방! 나요! 나야! 아! 네네! 알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영호는 노인이 무슨 일로 이다지 허둥지둥 하나 싶어 궁금하였으나 우선 그렇게 인사를 하였다 아이고! 앉는 게 뭐요! 큰일 났는데! 평소에도 좀 허겁스러운 만나님인지라 혹시 누가 밥값이나 잘라먹고 달아난 것을 일어나보다 짐작하고 영호는 웃으면서 그를 의자에 앉혔다 아ㅋㅋ 몸 미세 laptops